안녕하세요.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6호 태풍 잉파로 인하여 중국이 큰 피해를 보았으며 그 영향으로 아직도 중국 내륙에 비가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9호 태풍 루핏이 우리에게 또 한 번 다가오고 있습니다. 7월에 발생했었던 태풍들은 다행히도 대한민국에는 전혀 피해를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태풍의 시기인 8월이 되었습니다. 현재 북서태평양 구역에서 발생한 열대요란은 95호, 96호, 98호 열대요란 이렇게 셋이 있습니다. 97호는 발달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이 됩니다. 96호 열대요란은 현재 도쿄 안에다 국제공항에서 북서쪽 방향으로 이동 중에 있습니다. 현재 중심기압은 천핵토파스칼, 중심 최대 풍속은 시속 약 37km로 높은 해수면 온도와 15노트 미만의 연직시어로 태풍으로 발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연직시어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상하층 간의 풍속 차이를 말합니다. 연직바람시어 그러니까 위아래의 풍속과 풍량의 차이를 말하며 열대요란이 태풍으로 발달하느냐의 판단은 해수면 온도와 연직시어를 보고서 판단을 많이 합니다. 98호 열대요란은 현재 사이판 국제공항에서 동북동쪽 부근에서 발달 중에 있습니다. 현재 중심기압은 천유캐토파스칼, 중심 최대 풍속은 시속 약 37km가량이며 높은 해수면 온도와 연직시어를 봐서는 태풍 발달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9호 태풍 묘핏과 10호 태풍 미리내까지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